지난해 농가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와 구입 가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25.7로 한우와 쌀 가격 폭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2.3% 떨어졌습니다. 반면 사료가 폭등으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125.2로 전년 대비 12.7%가 오르면서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 교역 지수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